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비교해보자, 붓이랑. 붓이랑 비교했을 때 미쳤는데? 붓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? 1110이고요. 1454, 1010, 1005, 570 다 높네. 아, 이거 빠르다. у pembe 와 일단은 실수하고 그냥 꼬리 했어요 일단 저 부분은 실수했는데 와 5초 제가 봤을 때 4초까지 돼요 충분히 아니 너무 빨라야 진짜 컨트롤이 존나 어려워 진짜로 저거 부스로는 몇초 찍은건데요? 저거 47초 근데 부터는 못 딸린거야 저것도 스페이터가 확실히 뉴럴부스파가 터질 때 존나 빨라 상탄도 붕거로 나올거같은데 어? 상탄도 붕거로나올거같은데 와 한탄도 붕거로나와 상탄도 붕거로나올거같은 huh 피아 fuerza 이히 ascend Prozent 임건들이 감사될들 무섭기 나 화사 throsp 의욕이 바쁘지로 생각해 아 빠르다 빨라 46초 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빨라 아 숨어버렸어 와 진짜 빨라 진짜 근데 존나 한번 딸렸어 이거 진짜로 맞지 얘들아 존나 한번 딸렸어 와 형 실수 안하고 달리면 45도 가능하겠네 한.. 아니 44까지 될 것 같아 충분히 아니 왜냐면 내가 블랙배틀로 45까지 찍었어 형이 아 초반에 어디 가야되지 그렇게 하면 되나 아 와 와 와 미친 와 너무 빨라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아 와 아 아 아 아니 아 아이 아 와... 존나 빠르다 진짜 미쳤다 배다야 46초 나오겠다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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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드리프트 빨고 오는데 못 따라와 미쳤다 와 33초 그냥 나와 그냥 대충 말렸는데 33초 미쳤습니다 그냥 예 재발고 와 진짜 바라나 우우우우웅 우우우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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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